이어서 또 이찬 시작! 팽돌이 같애요 팽돌이 같애 팽돌이면은 나 이놈 알렸쪼 푸린... 푸지... 푸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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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린가 푸린... 푸린 진아 형인데 푸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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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린이다 얘는... 전털의 번개타임...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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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더 던더의 뒷모틱, 옆모틱, 아래 모틱, 왼모틱 옆모틱이에요 클리치가 좋은데 여기 다리가 왜 이래요 인간같이 인간같이 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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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이어파, 고고! 이건 하늘이 나는...인가봐요 하늘이 나는... 하늘이 나는... 하늘이 나는... 하늘이 나는 데 이렇게 하면 좀... 흐흐흐흐흐 보여주기 열어보니까 얘는 일단 에트퍼 타임같은데 뭔가 팔랑파랑하니까 물타임이에요 얘 아예 물타임 공중 물타임 같아요 오 여러분 얘 누구에요 누구에요 얘 누구냐고요 거미 아니에요? 거미아니에요 손이 이렇게 하면 왜있지 그럼 나는 갈게 거미들 타고 유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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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들의 귀염둥이 파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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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리가 지나면 뭐가 되죠? 리자드 그 다음에 리자모 이 아뽀 아뽀 독뱀 아뽀 아뽀 얘가 일단 땅에 있는 애고 요 이제 지나면 하늘이 날 수 있습니다 어 이는 누구죠 이거 누구죠? 텃불 같은데 이거 텃불? 이상하게 생긴 이런 애구요 야하하 아 미안합니다 일단 정기타임이네요 정기타임 아 진짜 일단 이렇게 있구요 정기타임이에요 꼬이 흔들흔들 되네요 으이 롱롱디